왜 왔어요? 써니한테 훈계한 것처럼 나한테도 충고하러 왔어요? 은식아 써니가 와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갔어요 동양은 못해줄 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랬다고 녹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형인 척해?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구경하러 왔어요? 그래 나를 형이라고 생각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강한 길이 한 짓 네가 다 덮어씌우면 그냥 이대로 다 끝날 줄 알아? 강한 길도 너도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거 아니야? 가시라고요 재벌 아버지 만나니까 이젠 키워준 엄마 동생도 눈에 안 보이지? 나도 내 재벌 형 따라서 살 거니까 형은 형대로 해봐요 어디 누가 얘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만 가시오 그만 가시오 형이 안 도와줘도 나곤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인생 길어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연예 끈 연예 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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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